마인맨 상대방을 흉내 해 낸 초능력포켓몬 팬터마임으로 보이지 않는 병을 만든다고 한다 나도 다른 사람 성대모사 잘하는데 마인맨 인형을 만든 다음 흉내 대결을 해봐야겠군 마인맨 인형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임마임마임마임 내가 누구신지 모르신다면 잘 앞을 본 건 모급만한 영역을 따모기 위해 안파하는 포켓몬은 만들어서 오독하지는 좀 심각한 덕후 생산적인 포덕 밥먹는 시간 잠 자는 시간에도 인형만만드는 나 인형마스터에겐 오덕스런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나 쥐작가 나 닥터 쥐 뽀용 나 스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쥐작 쥐작가님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 아 흠 형 흐흐흐 흐흐흐 알아요 알아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나도 보고 싶으셨다는 것을 흐흐흐 이런 못말리는 진옥자들 같으니라고 찡긋 으흐 어우 깨워 어우 토할거같은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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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토하고 그래 간밤에 술을 많이 마셨어? 어엇... 아니 쥐작가가 하트 달래는게 너무 역겨워서요 내가 숙지해소 혀를 찔러줄게 사망 아직도 역겨운 포켓몬이니 없어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 만들어 보려는 포켓몬은 바로 마인넨입니다 SP-4 타입 포켓몬 친구가 생긴다 피어리타입 친구도 생기는거라구 마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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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악마인마인마인마인마인마인 출세했네 자식 어쨌든 마인맨은 팬터 마임을 하는 아주 매력적인 포켓몬이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 전 이번에 마인맨뿐만이 아니라 5마리의 포켓몬 총 6마리의 포켓몬을 동시에 만들전거입니다 이게 무슨 포켓몬인지는 아직은 비밀로 할 생각이지만 인형 만들기 스킬의 특이점이 온 덕분에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 난 정말 대단한 것 같다니까 마인맨의 자료들을 수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지우 엄마의 포켓몬이다 보니까 지우 엄마랑 같이 있는 사진이 되게 많네요 빵빵한 볼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찰흙덩어리 같은 얼굴형과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몸들이 매력 포인트인 듯 비율도를 아주 똑같이 그려줬습니다 지작가의 그림실력 인지용 인형 안 만들고 화가나 해야겠어 그치 노랑아 아빠 조용히 하세요 마인맨 인형을 만들 도안을 완성했습니다 마인맨이 쉬워 보였는데 은근히 몸에 둥글둥글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복잡해지네요 바닥에 보이는 구멍 자국들은 전부 고양이들이 낸 자국입니다 왜 저런 자국을 낸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고양이들이 심심했나 봐요 마인맨을 만들 원단들을 준비합니다 살구색 흰색 남색 빨간색 아 그리고 입을 만들 핑크색도 필요한데 사진 찍는 건 깜빡했어요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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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원단의 도안을 덧댄 다음 수성펜으로 그려주고요 천을 자르고 시침핀을 꽂아 바느질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요즘 집에서만 작업했더니 너무 답답해서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하고 나옵니다 집돌이 생활도 하루 이틀이지 바깥공기도 좀 쐬야겠더라고요 열심히 바느질을 해줍니다 후후후 빨리 마인맨 너를 완성해서 펜터마인도 시키고 흉내도 시키고 재밌게 갖고 놀거야 그리고 니가 흉내를 더 잘 내는지 내가 흉내를 더 잘 내는지 대결할거야 솜을 채워 넣어줍니다 얇은 팔다리에 섬세하게 솜을 넣어줘야 되겠죠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에도 꼼꼼히 솜을 채워 넣어줍니다 솜 채워 넣기 완료 뼈대를 넣어줘야 합니다 팔다리가 얇다 보니까 뼈대가 없으면 후물후물해지거든요 공해용 철사로 뼈들을 만들어서 몸 안에 잘 넣어줍니다 다른 곳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요 공구르기로 창구멍을 막아줍니다 목을 붙이고 무릎도 붙입니다 눈을 자수로 한 땀 한 땀 떠줍니다 별거 아닌 작은 눈동자도 자수 뜨려면 은근히 귀찮아요 그냥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버리고 싶지만 그랬다간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한 땀 한 땀 자수를 뜹니다 근데 손가락에 무늬까지 자수 뜨기는 진짜 귀찮네요 요 녀석은 그냥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주겠습니다 요 녀석 정도는 뭐 아크릴 물감으로 해도 이뻐요 자 이제 마인맨을 세탁기에 넣어서 깨끗이 빨아줍니다 잘 씻겨지고 있는지 볼까요? 음 뭔가 불쌍해 보이네 마, 마임 자 마인맨 인형이 완성됐는데 아 뭔가 머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얼굴이 뭔가 찌그러진 차일 것 같은데 좋아 까짓거 다시 만든다 허이징 허이징 힘차게 말해지 마인맨 HP 회복 마인 뾰로로롱 좋았어 멋지게 수정됐군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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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인형 완성 너무나도 멋지고 깜찍하게 완성된 마인맨 인형 볼 안에 초콜릿이라도 넣어준 듯한 빵빵한 볼이 너무나도 귀엽게 표현되었다 뭔가 나쁜 짓이라도 한 것 마냥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다른 곳을 응시하는 눈빛이 리얼하게 표현되었고 귀인지 뿔인지 양갈래 머리인지 모를 부분 또한 잘 만들어졌다 귀여운 꼬부랑이 신발과 동글동글한 대화 동글동글한 어깨와 골반이 귀작가의 장애인의 손길이 깊들어 고급스럽게 그지없다 홀런 몸 안에는 철사관절이 들어있어 다양한 포즈가 가능하다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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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 근데 예전 머리랑 지금 머리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마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마인맨 달라 다르다고 대체 어디가 다르다는 거냐 마인 내가 볼 땐 똑같다 마인 달라 다르잖아 이거 봐 위에서 이렇게 보면 예전 머리가 더 찌그러져서 볼품이 없어 별 차이 없는 것 같은 아니야 자세히 보라고 자세히 딱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못생겼잖아 얘가 그니까 내가 더 못생겼더라고? 아니 얘가 아 그니까 얘가 예쁘고 내가 못생겼다고? 아니 니가 예쁘고 얘가 못생겼다고 얘가 아 이제 알겠다 마인 듣고 보니까 확실히 다시 만든 내가 더 못생겼다 마인 아니라고 얘가 더 못생겼다고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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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이번에 이렇게 마인맨 인형을 만들어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이번에 포켓몬 6마리를 한꺼번에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됐지만 공개하지 않은 포켓몬이 5마리 정도 남았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영상 마음에 드신분은 좋아요와 구독을 좋아요와 구독을 너 지금 나 따라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지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기 바랍니다 다음엔 어떤 포켓몬을 만들지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들 마인마인마인마인마인 좋았어 마인맨 인형이 완성됐군 그렇다면 마인맨 네가 펜터마임을 더 잘하는지 내가 펜터마임을 더 잘하는지 네가 흉내를 더 잘랐는지 내가 흉내를 더 잘랐는지 대결이다 다음편 예고 드디어 마인맨 인형을 완성한 쥐작가 마인맨과 흉내 내기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다음화 마인맨과 쥐작가의 대결 꼭 봐달라고 마인마인마인마인마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